중북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충남, 충북과 경북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과 충남 서산, 경북 울진 등 13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은 오늘 증평 에듀팜 관광단지에서 중북권 동서 횡단철도 용역 보고를 듣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3개 시군을 연결하는 중북권 동서 횡단철도는 330km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3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